우와, 기가 막히고. 우와, 불 세다. 너무 잘 익었다. 너무 잘 익었다, 너무 잘 익었어. 색깔도 기가 막히고. 우와, 색깔 진짜 좋다. 족발 삶은 것 같아. 색깔 너무 좋다. 그렇죠, 약간 족발 색깔이 나잖아요. 이쁘네. 세비치가 엄청 좋아하겠는데. 어떡해. 약간 투톤으로 해서 겉에는 약간 이렇게. 갈색해. 오, 진짜. 아니, 또 추웠으니까. 맛있습니다, 저거. 추억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. 어머. 은은하게 잘 끓였네. 메뉴 구성이 너무 좋다. 굴까지? 자, 세빛처럼. 잘 먹겠습니다. 뭐, 이리 와봐. 가까이 해 줄게, 가까이. 세빛, 여기 김치에다 수육 사줄까? 저 국수 너무 맛있겠다. 이건 생맥추인데, 생맥추에 넣어. 애들이 의외로 또 칼국수가 인기가 좋네. 된장칼국수란데. 맛있어. 젓바락. 저 이거. 음. 음. 오우. 오우. 저게 방송에서 보던 하민이의 먹는 소리구나. 네. 국수빨을. 와. 뭐. 어우. 아, 비쌔다. 아, 방송에 나간 건 좀 약하네. 짠구조절을 했네. 음. 음. 리듬도 있는 것 같아요. 다 먹을 줄 알아, 새우젓. 대박대. 세찬이도 그래도 국수는 잘 먹네, 오늘. 세찬이 잘 먹더라고요. 김치 소전 많이 먹는데. 재우젓도 이거 오래 꺼인가 봐. 삭질 않았네. 그럼요, 오빠. 완전히 세찬이. 저건 자르면 안 되죠. 맛있겠다. 그걸 했다니까. 맛있다. 싸서 먹어야지. 둘 하나 해서. 다 사줄까? 사배야. 이럴 때 너 진짜 기장 김치 오랜만에 먹는 건데. 난 맨날 엄마한테 받아서만 서울에서는 해가지고.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술이 맛있어. 술이 다 생겼지? 우와. 맨날 한 번 먹어. 응. 이게 진짜 맛있었네. 옆에서 갑자기 밥 떠서 맨날 먹어져. 알았어. 4개는 4개만 하면. 김치 담을 때, 바다. 3개. 이렇게 밥이 엄청나. 저세히 좀 더 맛있다고. 안 돼요. 안 돼.